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양의 탈을 쓴 일이 또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독초 순전한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가지고 이제 자기 영혼이 죽게 되고 이런 잘못된 교리나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찾게 되고 목마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안에 그런 생수의 강력을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흐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항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자로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인생이 방황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이 방황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지만은 자기의 삶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방황하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0편 23편에 다이슨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분이 푸른 풀밭 자기 양 같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니까 목마름이 없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평황치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삶 받고 구원 받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목자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 영혼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를 양들여야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로 사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일이나 싹군을 만나면 잡혀 먹거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양들여야 생명을 버린 참된 목자를 만나면 양은 늘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혼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영혼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치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먹이면 또다시 목마르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 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혼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사면 방황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다이세 고백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이상 방황치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리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는지 모르면 얼마나 혼동 가운데 있는지 모르면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혼동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빛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방황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어둠에 빠지고 혼동 속에서 방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이어서 사사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말미암을 때 말씀이 없으므로 온 백성이 어둠과 혼동과 도탄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락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말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인데 이 말락의 선지자가 딱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그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왜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세를 종교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럼 왜 중세를 종교 암흑기라고 하느냐 그때의 천주교 로마 카토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죄악과 어둠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둠과 죄악 속에 빠져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서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인생이 방황치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음료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못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은 먹어도 영혼의 양식이며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치 않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방황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갈 길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나와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모르면 이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혼동과 어둠 속에서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쫓아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랬지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너희는 요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갈 길과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는 방황하지 않는 인생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 그런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비라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일정한 음식 하루에 먹는 세 끼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났고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치 않고 이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보면 어때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아서 텔레비전을 켜면 또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인 걸 많이 채워도 우리 영혼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좋다는 줄로 아시고 너무 권력을 잡은 사람들, 큰 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어때요?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든가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한 사람도 나중에 말로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와대가 좀 이상한 자리인가? 제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분별을 안 해봤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들어갔다만 나오면 다 어디 큰 집 잡은 집 가야 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최고의 권자에 올라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되고 또 내려오면 다음 정권이 또 적폐청산이네 뭐니 하면서 또 어려운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고 내 인생이 방황치 않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려면 예수 믿고 첫째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방황하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보냈냐 자기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실 그분을 보내시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거기 종살이 한 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애굽 온 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칼로 가지고 심판할 때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데 애굽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 저먹고 흠 없는 양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체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주고 홍해를 건너서 광해로 나왔는데 광야는 사막입니다 길이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낮에는 엄청나게 사막이 뜨거운 것이죠 밤에는 또 기온이 아주 극강화해 가지고 굉장히 추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길이 없는 광해에서도 방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물이 없는 광에서 양식을 먹기 아니 물이 반석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냐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길이 없어도 방황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방황치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성령받은 사람이 더 적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 데로 가면 방황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진짜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전도가 가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다가 이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 진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 그거 하니까 좀 스스로 이제 위선자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도 확신이 없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도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나에게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첫째 깨어진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인류 역사가 모든 것이 그 근원부터 다 기록이 돼 있고 앞으로 몇 천 년 동안 되어질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성경은 어떤 신화적인 게 아니구나 너무나 분명한구나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기 몇 천 년 전부터 이미 다 애현되어 있었고 그런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 걸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그대로 되어왔고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사이에 깨닫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이런 것이 제 안에 솟아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순간이 끝인데 정말 이 안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정말로 그 감격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제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목마르지 나는 그걸 원인을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제가 가늘적으로 성령 체험을 맡겼어요 가늘적으로 그러다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제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었는데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시행착오 실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면 시행착오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보달로 기도하십시오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과 길을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방황치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진짜 그게 여러분은 뭐냐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은 수박으로 하면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나 성령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영혼도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리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놓고 예수를 목자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왜? 이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음료니까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줄 그리고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줄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마르고 갈급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걸 보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진짜 자기를 바른 길로 영적으로 지도해 주고 이끌어 줄 그런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줄 이런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갈급하고 목마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이 내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라질라면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목자 성령 충만한 목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여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싹군이나 거짓 선지자나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만나면 양들이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라지 않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영의 양식을 공부해 줄 참된 목자를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베피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내 영혼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라지 않게 해주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성경에 보면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방황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화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열매를 먹으면 그 배가 골아가지고 죽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 집이 뭐냐면 비유로 나와 있는 이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가면 그 둘째 아들처럼 그 인생이 방황이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봐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뭔가 어떤 것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영혼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인생이 방황이 안 풀립니다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가운데에 살게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교회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네 여기 하나님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방황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주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또한 양의 우리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목자잖아요 그런데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 양이 있는 우리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봐요 그러면 맹수, 이리, 사자 이런 것들에 다시 말해 사탄과 귀신과 악한 것들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목자가 다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줄이지 않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벗어나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애국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오게 와요 거기서 두 돌판에다 십 개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법도와 윤례와 교례와 개명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하라는 게 뭐냐 첫째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혁성이 하나님의 혁성답게 살려고 하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다 그 제도 설계도를 주면서 너는 내려가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이 열두지파인데 열두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지파 세지파 세지파씩 해가지고 딱 중앙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를 축복해 주고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열두지파가 다 그 사망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막 위에 뭐가 있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요 여러분 어디예요? 광야에 길이 없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곳에 해야겠죠 그런데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면 딱 성막 주변에 새벽에 뭐가 내려오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광야에는 양식이 없네 만나가 내려와 그걸 먹고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이는 모른데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를 따라 방황하지 않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를 따라 성막 치는 대로 가면 뭐 같냐 하나님이 반석해서 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날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영적인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는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방황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인 교회 또 그런 종이 있는 교회를 만나도 그 영혼과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 중심적인 생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기에도 내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안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있고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이 성막 옆에 살기 싫어 그러면 멀리 가요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만나가 내려오질 않아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라가지고 인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축복의 전당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떤 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임 목사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단이 살면 여러분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강단이 죽으면 여기에서 생수가 말라버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갈급에 영적으로 목말라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종을 따라가면 다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단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광해 같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임을 얻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내 영혼이 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사니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니까 우리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영혼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리오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내 발에 등교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 그리고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줄 참된 목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정말 우리 영혼에 오하시겠어요 내 삶의 안식처용 나에게 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이 정말 충전소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아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무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좋아도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뭐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를 가까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기 주님의 눈과 귀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내 눈과 귀가 거기 있어 항상 내가 들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영혼으로 방황치 않게 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방황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하며 추건합니다